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유니티 6에서 사용하는 AI 기능을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로 이미지 트래킹 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일 이미지 트래킹을 할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 유니티 허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고 저는 6000-0-30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은 AR 모바일이라고 하는 템플릿이 있어요 저는 템플릿 프로젝트를 미리 받아놔서 이렇게 되는 건데 안 받으시면 이렇게 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템플릿을 다운받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누르시면 돼요 들어간 다음에 다운로드 템플릿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AR 모바일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유니티 6, AR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있네요 네 유튜브 이렇게 할게요 프로젝트가 이렇게 열렸고요 유니티 6라고 해갖고 AR 모바일 템플릿 자체가 크게 바뀐 거 같지는 않고요 일단 레이어는 편하신 레이어로 만드시면 될 거 같고 우측 상단에 있는 걸로 레이어 변경을 했습니다 저는 만들어 둔 게 있죠 그래가지고 편하신 모습으로 바꾸시면 될 거 같고요 여기서 이제 샘플 씬을 그냥 한번 플레이만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컨티뉴 누르고 주변을 둘러보면은 지면 인식이 되는 거 같죠 WASD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고요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은 딱 이쪽 벽까지만입니다 이렇게 공간 딱 이쪽만 돌아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이나 벽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평면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상으로 그렇게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좀 미리 보기 기능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클릭을 한다면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택된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셀렉트도 할 수가 있고요 드래그해서 Move, E나 R을 눌러서 회전 그 다음 Z나 X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작되는 거는 XR Interaction Toolkit에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종료를 하고요 방금처럼 기능이 돌아갔던 이유는 일단 AR Session 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겠죠 AR Session 이라고 하는 거는 이 Session 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서버 쪽으로 공부하시면 좀 나오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 Session 이라고 하는 것은 서버 프로그래밍을 할 때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서로 통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R Session 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관리하는 역할일 것 같고요 일단 유니티로 만든 어떤 휴대폰 AR 앱이 있으면은 그 앱과 그 다음에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현실세계 그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AR Session이 없으면은 증가현실 기능이 동작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XR Origin 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XR Origin 이라고 하는 이거는 일단 XR 인테리어 툴킷에서 쓰는 오브젝트이긴 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기존의 AR 파운데이션에 있던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AR Raycast Manager, AR Plane Manager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일단 평면 인식 이 기능이 AR Play Manager를 통해서 작동되고 있겠죠 수직면, 수평면 둘 다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터치를 했을 때 큐브가 생성되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AR Raycast Manager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작용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AR Play Manager를 눌러보면은 수직면, 수평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번에 Not Axis Align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축이 정렬되지 않은 것들도 판단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류가 있어서 필요하신 거를 체크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오늘 해볼 거는 이미지 인식인데 이미지 트래킹이죠 그러면 Add Component 눌러가지고 AR Tracked Image Manager 이렇게 이거를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된 거는 현재 트래킹 상태 추적 상태에 따라서 이벤트가 발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erialize Library 이거는 어떤 이미지를 트래킹할지 라이벌리 이미지를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몇 개의 이미지까지 판단을 할 건지 여기도 넣을 수가 있고요 트래킹이 됐을 때 생성될 프리패 이런 곳에 넣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이미지 트래킹을 하는 기능 그거에 대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AR 마커를 쓸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능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좀 채워 줄게요 프로젝트 뷰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갖고 폴더 안에다가 좀 필요한 걸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AR 폴더를 만들었고 크리에이트 XR 그 다음에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바로 이미지 관련된 것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럼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가 생겼는데 인스펙터를 보시면 Add Image라고 해갖고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장이 아니라 단일 단일 이미지 트래킹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싶으시면 표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한 장만 남기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원하는 이미지 타겟 어떤 트래킹할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트래킹된 이미지 이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미지를 하나 넣어 볼게요 이쪽 아래쪽에 Select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눌러 가지고 검색을 해 볼 건데 쭉 내려 보시면은 좀 다양한 이미지가 있죠 우측에 슬라이더 바를 왔다 갔다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아이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어떤 걸 뽑을 거냐면은 얘를 쓸게요 DefaultMaterial Underbar AO AO는 Ambient Occlusion 이라는 말인데 이 이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쓰는 이유는 일단 이미지 스코어가 있어요 인식하기 좋은 이미지인지 그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따로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 스코어를 돌렸을 때 정상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일단 얘인 것 같아가지고 얘가 10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쓰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일 이미지를 가지고 트래킹하는 기능 테스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인식 잘 되는 걸로 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발해 보실 분들은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고 이미지 스코어를 계산하신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이렇게 잘 들어갔고요 이미지의 위치는 프로젝트 뷰에서 샘플이라고 하는 폴더에 XR Interaction Toolkit 그리고 Starter Asset 텍스처 폴더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거 한 장밖에 없습니다 얘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이즈 이것도 체크하신 다음에 이 사이즈는 11로 만들어 줄게요 이름도 바꾸는 게 낫겠네요 AR 마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됐으면은 이제 이미지 인식을 했을 때 생성될 오브젝트를 하나 갖고 올 건데 제가 에세스토어 링크는 더보기 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리소스니까 여기 있는 귀여운 귀신 리소스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실 때는 이거 이렇게 고스트 캐릭터 프리라고 한 것을 검색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를 다운로드 해갖고 열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 놔서 이렇게 폴더가 있고요 고스트 캐릭터 프리라는 폴더에 프리패드 폴더로 가시면은 고스트와 고스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애니메이션이 있는 애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리소스를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복사된 거를 AR 폴더로 갖고 가고 여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좀 바꿔주고요 그리고 고스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딱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꺼두고요 요 오브젝트를 어디다 넣어보냐면은 트랙트 이미지 프리팹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미지 타겟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게임뷰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플레이 눌러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귀신이 잘 뜨고 있죠 앞에 있는 UI는 좀 꺼야 될 거 같아요 아래쪽에 평면 인식되는 거 이런 것도 좀 꺼야 될 거 같고요 뜨는 거는 좀 왔다 갔다 해갖고 이제 없어졌죠 UI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은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 검정색 커드 네모난 사각형이 있는데 얘가 바로 이미지 인식을 하는 타겟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미지 인식을 할 때 테스트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임시로 테스트할 수 있는 마커를 배치해 둔 거고요 그래서 XR Origin에 AR Tracked Image Manager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생성할 오브젝트를 잘 넣었다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따로 이런 거 이런 거 상관없이 이미지 트래킹 기능만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미지 타겟 이 사각형에다가 인식이 됐을 경우 이렇게 캐릭터가 생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네모난 이미지를 이동시키면은 따라와요 이렇게 하면은 회전도 되고 근데 지금 이미지 타겟을 카메라가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기화가 되는 거고요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버리고 얘를 돌리면은 반응이 없죠 이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다시 보면은 이렇게 동기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마커가 벽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그것도 이미지를 놓친 상태가 돼요 이렇게 이건 바라보고 있는데도 이 이미지가 벽 뒤에 있다 보니까 인식이 안 되죠 따라 움직이지도 않고요 다시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인식이 돼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트래킹하는 거랑 로스팅 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영상에서 코드를 쳐갖고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단일 이미지 인식만 되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빌드하기 전에 요거 아까 만들었던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안 넣으셨으면은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 인식을 하는 이미지 타겟이죠 이미지 타겟이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요거를 아까 이렇게 마커 이미지랑 이름 이런 거 체크해갖고 넣었기 때문에 얘를 요 공간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화면에 자꾸 UI가 떴던 게 있어서 요쪽에 있는 UI 얘를 좀 끄고요 그리고 XR Origin으로 가서 AR Plane Manager AR Raycast Manager 요것들도 다 끄도록 할게요 UI 껐고 그 다음에 AR Plane Manager AR Raycast Manager 둘 다 껐습니다 테스트할 때 화면을 가리는 상태가 돼갖고 요런 기능들을 좀 끈 상태로 테스트를 해 볼게요 테스트하는 방법은 유니티 허브에서 인스톨 탭으로 가신 다음에 Add Module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은 안드로이드 빌드 할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IOS 빌드 같은 경우는 일단 맥이나 맥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그다음에 Xcode 관련된 것까지 있어야지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상에서 빌드를 하면은 그게 Xcode 쪽으로 넘어가서 엑스코드 자체에서 빌드를 한 번 더 하시면은 아이폰에서도 AR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로 하니까 이렇게 안드로이드 모듈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IOS는 아래 있는 요거를 해주셔야겠죠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모듈이 제대로 있다는 가정하에 빌드를 한다면은 또 필요한 게 휴대폰에서 개발자 모듈을 여셔야 돼요 개발자 모듈을 여는 거는 인터넷이나 구글이나 뭐 유튜브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엄청 간단합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설정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디바이스 정보 이런 거 들어가시고 빌드 번호라고 적힌 거를 광클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 정도 치시면은 개발자 모드가 켜지는데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구글 같은 거 검색하시면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바일 빌드 개발을 하실 거라면은 개발자 모듈을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니티 허브에서 안드로이드 빌드 모듈을 추가 그리고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폰에서 개발자 모드 디벨로퍼 모드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 하신 다음에 USB를 꽂으시면은 컴퓨터랑 일단 연결을 해야겠죠 PC 컴퓨터랑 그 다음 휴대폰 두 개를 꽂으시면은 뭔가 팝업창이 뜰 거예요 휴대폰에 뭐 신뢰하는 컴퓨터로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디버깅 디버깅 관련된 거 이거를 연결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뜨는데 그거를 다 OK 눌러 가지고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허용이 안 돼 있으면은 빌드를 하려고 해도 휴대폰이 뜨질 않아요 그래서 휴대폰이 잘 연결됐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가정하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1, 2, 3번 다 됐다고 가정하고 유니티 프로젝트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B 누르시면은 이렇게 빌드 프로파일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상단에 파일 누르시고 컨트롤 쉬프트 B 있죠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주 쓰는 단축키니까 외워두시면 될 거 같고요 빌드 프로파일을 키신 다음에 현재 윈도우 기반으로 빌드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 클릭해 주시고 스위치 플랫폼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이게 안 뜨고 그냥 알파벳과 그 다음에 숫자들 막 조합이 섞여 가지고 막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휴대폰과 PC가 제대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휴대폰 디버깅 연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제조사와 관련된 것도 잘 적혀 있고 옆에 가로 열고 시리얼 넘버 잘 적혀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바로 빌드를 할 수 있는 제대로 연결된 상태가 됩니다 휴대폰 연결 확인 잘 해 주시고 상단에 빌드 앤 런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빌드를 좀 해 봤기 때문에 요렇게 특정 폴더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빌드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눌러 가지고 빌드를 하도록 할게요 첫 빌드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 빌드부터는 이 빌드하는 시간이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 빌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좀 기다려 보시면 돼요 네 빌드가 잘 됐고요 삼성 클로우 기능을 써 갖고 패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들어가면은 지금 요렇게 잘 뜨고 있죠 처음에 진입하면은 카메라 권한 허용 관련된 팝업이 뜨는데 그 팝업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지 타겟을 프린트를 해 왔어요 이렇게 프린트된 이미지 타겟에 방금 넣었던 고스트 오브젝트가 요렇게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 타겟을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여요 요렇게 그리고 요 이미지를 PC 화면에서도 트래킹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쪽에 이미지를 이렇게 켜놓고 모니터를 찍으면은 인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얘 있는 크기를 좀 줄여 보면은 캐릭터도 같이 크기가 줄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면은 이렇게 작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를 조금 크게 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캐릭터도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 장의 이미지 단일 이미지 트래킹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일단은 인식이 잘 되는 이미지로 테스트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미지 타겟을 삼고 싶은 이미지가 있겠죠 ARCore 이미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점수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빌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한번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빌드 할 때 이 라이브러리 이미지를 아까 정상적으로 잘 됐죠 빌드가 문제없이 여기 있는 거를 셀렉트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렇게 유니티 로고가 있는데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를 넣으면은 에러가 납니다 컨트롤 쉬프트 B 누르고 다시 한번 빌드&런 누르시면은 이렇게 에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뜬 에러를 보면은 AR 마커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Unable to score 이미지 약간 점수 처리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AR 마커를 쓸 수 있는 이미지는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점수 측정을 안 하고 쓰신다면은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좀 없긴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빌드가 됐더라도 그게 점수가 낮으면은 제대로 인식이 안 돼서 이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나 버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런 것들도 빌드가 되긴 돼갖고 이런 점수 측정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은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단일 이미지로 이미지 인식을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